퓨즈. 우리 세상을 변경하려고 했다. 내가 생각했을 때, 삶의 삶은 현실이 될 것이다. 그래서 이것은 19년 동안, 아직도 믿는 것이다. 프로젝트 퓨즈가 가능한 것이다. 역할이 될 것이다. 이것은 시작합니다. 이것은 저의 도둑뒹글빙글 도는 것 같지, 여기? 올라가는 길이 어딘거여? 여기 올라가는 길이 어디야? 여기 올라가는 길이 어디야? 아, 여기 퓨즈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, 퓨즈가 여기 퓨즈가 왜 없는 거야, 여기 퓨즈가 있어야지 뭘, 나 지금 3번, 2번 했나? 3번 Dr. Lee, Madison, and Rivet City 퓨즈가 어디 갔지? 퓨즈를 줘야 뭘 퓨즈를 줘야 뭘 혹시 저거 아닌가? 혹시 저거 아닌가? 이거, 이걸 누르면? 아, 보조전력을 사용할 수 없어 퓨즈는 나중에 쾌템이야? 아, 지금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이건 맨날 이러더라 항상 있었어 캐테린 전혀 없어 제, 내가 죽지 못해 다시, 다시, 이렇게 안 돼 여기로 내려왔었습니다 아, 계속 말하고 있었어? 어, 내가 계속 채팅창 보고 있었는데? 나 원래 방송하는 건 답답하잖아 그냥 그런 줄 알아 자꾸 모험하시고 막 그러는데 잠깐 이제 여기서 전체적으로 바꾸고 자, 여기서부터 길을 알지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 아버지한테 이쪽 아니 다 안전하게 되었으니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하면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딸 목숨 가지고 막 진짜 아니, 아버지도 전투를 할 수 있지 않나? 아, 얘는 전투를 안 배운 애잖아 그런데 딸부터 그것도 니암리스니? 크... 말도 안 되는군 야 아버지 어머니 가까이 계시나?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죽였습니다 내가 존경했을 것 같다 이제, 거기에 들어가자 당연히, 어린이 당신의 마음이 무엇이 있나? 결국, 그 전투를 안 믿을 것 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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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, 우리 성공할 수 있다면 프로젝트의 현실을 만들 수 있다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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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겠다고 아... 왜 우리가 가졌던 사람이야 그냥 잊어버리세요 자, 이제 함께 떠나버리자고 왜 이렇게지, 그 전투를 안 믿을 것 같다 내가 과거에 한 것을 이해했을 때 마지막을 주의하는 것은 내 아들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, 이 정화 계획에 무슨 일이 생겼던 거죠? 이 년에서 제 태어났을 때 매우 어려운 일은 행동이 생겨되어 미 미소가 늘어나도 한데 미소가 늘어난 것 같다 미소가 늘어난 것 같다 무엇보다 비소가 늘어나도 저 아버지 지금은 서근 서근한데 어머니가 정말 어떻게 돌아가신거죠? 제가 몇 년을 지켜봐요. 하지만 어머니가... 내가... 그를... 그를 태어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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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뱅은 자신의 물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물결제는 절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. 물결제는 항상 물결제하지 않고 거의 항상 흐르렀습니다. 그것을 변경할 수 있다면 인물은 정말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제임스라고는 들었지 모든 게 괜찮으세요? 네, 쟤 뭔가 필요한가요? 안녕하세요 안녕 제임스 홍 제니스, 제가 좀 드릴게요 네, 도쿄 니뉴스와 알리크스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보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도쿄 리이의 파워리레이션 3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제니스 모든 게 괜찮으세요? 네 네 왜요? 네, 동지실 동지실 여기를 뮤던트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화 계획을 실시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 오 오 물을 가진 자가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지게 될 텐데 뭐 가만히 두겠냐? 원자에 천둥번개 많이 치네요 키윽 키윽 그래? 좋네 나도 아까 자는데 천둥번개가 막 치다구나 아까 살짝 낮잠을 찾다랬지 낮잠을 잤는데 김정은이랑 밥먹는 꿈 꿨다? 아 나 나 항상 그대를 그리워하는 그 아줌마 말고 북한 그 김정은 그 돼이새끼랑 되게 샹들리아가 딱 하는 막 빨간 이제 그 막 타일이 막 깔려있고 그런 데서 정은이가 이렇게 딱 그 특유의 머리 스타일을 하면서 그 돼지 같은 게 이렇게 막 무슨 쇼파에 앉아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뭔 줄 알니? 내 게임에서 아 게임이란 꿈에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꿈에서 쫄았어 내가 옆에 막 총 들고 있는 애들 많아가지고 총 맞아 죽을까봐 그래서 그래서 복권 사셨나요 돼지 꿈인데 그거 여기 여기 모든 게 시작됐어 아 아 아버지의 가장 좋아하는 말씀 기억나세요? 레벨에이션 21.6 나는 알파 오메가 시작 끝 그 그 그 삶의 삶의 보다 보다 이것은 모든 게 그 뜻은 물, 이 이 이 물의 물의 이제 뭘 해야 되죠? 프로젝트는 너가 태어났다 이 이 일은 여기 태어났다 내가 너의 왜 나죠? 다른 사람 있는데 아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여 이거 아 아 만약에 아버지 따라 내가 안 나왔으면 어쩔 뻔 했냐 좋아요 어디로 가죠? 아 아 이제 퀘스트를 주는구나 그 퀘스트를 알겠습니다 아 아니 그거 야 야 볼트 101에 나올 때 아 당연히 딸이 총살 될 거란 거 분명히 예상을 했을 텐데 아니 둘이 같이 탈출을 하던가 혼자만 탈출해가지고 그거 개고생을 하기 생각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살생을 했나 인생을 갖다가 한 일주일 만에 배운 느낌이야 에이 재개 아버지 뚝배기 날리면 안되지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뚝배기 날리는 것 좀 아닌 듯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어 저기 뭔가 있어 잠깐 여기에 요 코너에 뭔가 있는 건데 메가톤 왜 자꾸 메가톤이야 메가톤은 아 아 이 층이 아니다 네 이 층이 아니야 여기서 나타내는 건 이 아래 층인 것 같아 저 문을 열기 위해서 퓨즈를 구해야 되는 건데 그 퓨즈는 아래 층에 있습니다 홀아웃의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지 유일한 단점이라기보다는 AI도 좀 병신 같아 스토리 진행 메인 스토리는 한 중간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앵커리지랑 나머지 DLC 스토리가 다 연결되잖아 스토리들이 많아서 좀 황당한 것도 있지 여기서 아 여기로 왜 못 들어 못 들어가냐 이거 어? 어어? 어 지도보기가 너무 짜증나 예 퓨즈를 주십니까? 그거 한 번에 주시고 좀 보내시지 이 양반 아니 과학자면 그거 좀 많이 배운 양반인데 이게 실속이 없나 아버지로부터 슈즈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물을 빼려는 겁니다 인간이 소형핵 맞으면 소형핵 정도가 아니었지 이거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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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 저 왔습니다 슈즈 주십시오 뭔 이야기를 뭔 이야기를 뭔 이야기를 들은 것들 메가턴 제 너 너 너 너는 그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안 했었지 왜? 내가 말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너는 아직 제 딸이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그런데 내가 내가 배뜨를 시작할 수 없는 어땠을 시작해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더 얘기할 수 있겠어 우리의 시간에 대해 더 얘기할 수 있겠어 지금 현재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같네요 응, 그렇죠. 바닥에 흐르던 그 위험이 그 뒤 뒤에서 그 뒤에서 어떤 그 뒤에서 공격하는 것을 주로 여기. 이 위험을 가져오세요 이 위험은 상대에 흐르는 곳에 그 위험이 그 뒤에서 흐르는 것 같으면 이제 흐르는 탐구에 대한 탐구에서 메가톤을 폭발시킨 건 바로 나였지 단지 천캡이 갖고 싶었다 나 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니? 나 여기 왜 왔니?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자 여기서 여기로 니가 어떤 말을 하든 난 널 죽일 것이다 꼭 이런 느낌이었어 이거 뭐 잘못 온 거잖아 끝까지 찾아가서 하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게임이니까 가능한 얘기 아니니? 게임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사람 인성이 뭐 나쁘다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는 거지 평소에 정말 정말 착하고 남자한테 싫은 소리 못했던 사람도 GTA에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접착폭탄이나 수류탄 사탕 까듯이 막 던진 그런 경우가 많잖아?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또다시 현실에서 인간관계는 정말 잘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성이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뭐 총기 난사가 뭐 나고 뭐 했던 거 막 그런 이제 사건은 안타까운 거지만 그게 꼭 게임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봐 총기 난사 사건은 게임에서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? 영화에서도 배우고 다 배우지 그럼 결국 그냥 그런 놈이야 그 놈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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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죠? 그럼 이만 그럼 이만 홍영님 의안이 물결표 가끔가다 해주시면 안 되나요? 으아니 으아니 그거 말이냐? 그것은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면 그때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?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서 반성문 존나히 쓰고 물론 상대방에서 받아줄지도 안 받아줄지도 모르는 거고 트위치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트위치에 내쫓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? 예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때 이제 의안 일을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지 뭐 수길이 형이 받아준대? 수길이 형은 나 받아줄 거야 그 형은 나 받아준다 심지어 반성문까지 안 써도 될 거야 아마 이게 메인 프레임이군 좋아 아프리카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다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을 주고 있어 다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을 주고 있어 예스 아니 뭐 아프리카 여캠이야 나도 보는데 뭐 평생 못 듣겠구만 됐다 호출을 하라고? 인터콤을 아버지가 대화하십시오 진실 기회에 대화하십시오 돈이 안 되지 아니 뭐 이렇게 나한테만 다 시키냐 박물관요? 그럼 이만 취수 파이퍼에서 물을 빼십시오 아직 파이퍼에 물이 안 빠졌구나 아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이냐 으으 받아준다 뭐 아니고 막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게륵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가지기에는 부담스럽지만 남을 주기에는 또 아까운? 플랫폼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 아마 부서는 없을 거야 너무 어떤 면에서 진짜 무식하게 강직하니까 자기네 편으로 만들 수가 없어 봐봐 난 샌드박스도 욕하는 사람인데 가질 수가 없겠다 없으면 자기가 아니 남주기 싫으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넌 너 할 거 해라 난 너 할 거 안다 이런 거? 이제 뭐 신경 쓰기가 싫어 이런 업계에서 그냥 내 방송만 열심히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 돌리자 이제 곧 그들이 오겠구만 쟤네들 가만 있겠냐? 아이고 나쁜 새끼들 맑은 물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곧 권력인데 쟤네들 가만 있겠어? 조종실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갈 수가 없는데? 더러운 엔클레이브드 제가 다 죽여드리겠습니다 저 이 총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총으로써 제트와 사이코를 먹고 다 죽일 거다 엔클레이브 25% 54% 와 뭐야 이거 한 대도 안 맞아 한 대도 안 맞아 어 형 와 와 나 이 형 한참 안 나오다 이제 나오네 와 야 이거 적자적세 또 나오긴 나왔어 이 형 미쳤네 저거 갑자기 튀어나오네 좋아 이거 거의 한 대도 못 맞췄거든 그러면 의약 부품에 스팀팩 뭐 140대가 나있네 사이코아 아니 뭔 중독 때 이거 아니 아까 중독 다 풀었잖아 야 나 그 의사가 미쳤네 어 의사가 돌았네 의사가 돌았어 분명히 내가 중독을 풀었거든 근데 근데 그 의자가 와 그 의자가 미쳤네 395 엔클레이브의 대통령의 성우를 빌 클린턴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정중하게 거절해서 다른 분이 맡으셨대요 아니 여기 어디야 아마 이쪽 길일걸 얘가 죽은 거란 말이지 무게가 167이라 그냥 가는 게 좋겠다 약물 저항력을 찍어야 되나 귀찮은데 약물 잘 안먹는 플레이를 해서 내가 야 엔클레이브 나와라 나 지금 제트하고 사이코 먹었는데 좋아 넌 뒤지 와 역시 엔클레이브드라고 하더라도 총이 일단은 데미지 60이 넘고 죽은 목숨입니다 애들 다 차 4 매그놈 타네 와 이청 정말 좋은걸 사이코 444 매그놈 타네 어디 있나 어 어 어 아버지 아버지 아프지? 이 장소는 지금 미국 정부의 정보역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는 바로 앞뒤고 바로 앞뒤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재료를 관련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지만 여기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G.E.C.K가 필요해 이 장소는 아직은 권력이 없습니다. 당신은 다시 한 번 터뜨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을까요, 선생님? 당신은 안전하겠습니까? 네, 저는 책임질입니다 그러면, 저는 다시 전화가 확실하게 되었고, 그냥 그 재료로 해야 할 수 있는 것이라, 바로 전화와 사회자들에게 전화가 관련한 것에 대해 전화가 담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, 죄송합니다. 근데, 그건... 더욱더, 언클랩 과사지와 의사자분들을 통화와 종료의 운명을 통해올을 할 수 있는 것들만, 제가 다시 말할거에요. 한 번 앉아, 그리고 이 업체들을 돌려주세요. 경로님, 이 업체들은 이 업체들이 잘 활용할 수 없습니다. 우리는 수술을 잘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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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업체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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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습니다.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보내줍니다. 이 업체들! 몇몇 시간을 보내줍니다. 미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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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싱. 자, 도둑이란, 안쪽을. 도둑이란, 도둑이란, 미싱. 오돌둑을 이끌어라, 고개. 저기 아파가 있는데, 어떻게 떠나? 그들의 건강에 대한 도움이 없습니다. 여기 있는 라디에이션 레벨이 있는 곳은 위탈입니다. 당신은 그 동시에 죽었다고 말했습니다. 우리는 여기서 떠나가야 합니다. 우리 이전에 오랫동안 터널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. 몇 년 전에. 여러분이 어떻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. 우리는 바로 거기에 가야 합니다. 아버지 원수들, 기다려라, 클레이브! 내가 간다 엄마 기다리십시오, 어머니 뭐라고? 저 유니크 총만 한 7자리 있습니다 한 개씩 나눠가지고 제가 나눠드리는 탄을 쓰면 우리 모두 싸울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전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난 뭘 하면 됩니까 뭉치면 죽습니다 상계해야 합니다 일단 움직이십시오 맨날 펜때만 돌리니까 그렇지 에이, 교론 세대로서 간다 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건하로서 나는 군대 갔다 온 무려 2년 4개월이나 2등병대 월급 6,500원씩 받으면서 연첩이 1,500원 받으면서 난 그래도 아, 이거 다 끝났네 나와라 앵클레이프 나머지 전국의 정병대 월급 나와라 앵클레이프 나, 대한민국의 정병대 월급 정말 센데 저거 LP를 일단 채워야 합니다 야 43% 와 치명타 야 이게 둘 뿐이냐 얘가 아까 맞췄던 놈인 것 같은데 그러네 얘를 먼저 없애고 아 뭐야 이거 저 가렸어 어 다행히 한 대 맞으면서 AP 다 채울 수 있었고 최대한 가까이 가죠 어 내려왔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데미지 마 와 미쳤네 설마 지금 방금 그 소리는 의문용 도와줘 의문용 아 숨었다 제발 어 형 형 형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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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여기 여기 거기 아니고 거기 아니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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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위에도 좀 보너스로 아 보너스 좀 더 해주지 더 해줘도 되는데 아 더 해줘도 되는데 저 형 하다만 해 좋아 치명타 터지면서 오늘 왜 이렇게 두 번이 남았어 오늘 웬일이 웬일이야 같은 리볼버 계열을 써서 그런가 아 거기다가 위에 있는 놈을 잡아준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분위기상 그렇지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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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빨리 가시죠 자 가자 가자 매우 어려움 아니 놈들 다 살아남았을 겁니다 아니 아니 다 죽었을 겁니다 빨리 오시죠 아 왜 저기서 왜 뭐하는 거야 도대체 엥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였구나 노리새 후퇴장전 후퇴장전 초정권 단발 하아 좋아 손으로 움직이면서 쏜다 기다리시오 야야 니네 맞는다 니네 맞는다 오 뭐? 뭐? 어? 어? 큰일 날 뻔? 뭐 이렇게 별것도 다 튀어나와가지고 좋아 아주 타격관 좋아 끝났군 완벽해 아직도 남았나? 허니샤바 10개월 구독 고맙다